Q.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애교 차례 진짜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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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 못한다 아, 나 잘 못한다 볼코? 언니 혀 괴물 윙크 혀 괴물 윙크 10초 안 들면 진짜 나 나간다? 나 가잖아 죄송합니다 KKKKK KKKKK 왕하고 먹어버려 다이어트 으응 좋아 좋아 노래를 몰라서 하나 부르라고 해도 몰라요 왜요? 안 돼요? 그러면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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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인 것 같아, 4번 4번 필리핀이야? 아니, 아니, 4번이 왜 필리핀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냥 느낌이 그래 야, 나도 느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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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리핀 얘기하자마자 제작진분들이... 어? 저기 무식이 형 아니야? 그럼 필리핀 필리핀인가? 어? 무식이 형이 있네 무식이 형이 계셔? 응 존도 있잖아, 존 필리핀 필리핀이다, 필리핀이다, 필리핀이다 4번 필리핀이야 아, 그냥 해보자, 뭐 모두를 속인 걸 수도 있어 파이팅 우와 야, 얘가 살렸다 야, 얘가 살렸다 야, 오히려 살렸네 야, 인생은 뭐야? 오히려 살렸네 우와 아,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어? 어떤 걸 사야될까요? 얘들아, 반면에! 아, 주거가세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혹시 작가 선생님들 중에 보라색 머리 보셨나요? 우와, 이거 머리 세다고 비켜봐 비켜봐 근데 안 가지 기훈아 같아, 기훈아 기훈아 같아, 기훈아 아, 기훈아 같아! 기훈아 같아, 여러분! 이현 씨, 이현 씨, 탈락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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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트레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여찬아! 여찬아!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아, 봐봐, 봐봐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우와 라이어, please open your eyes 왜 이렇게 눈초리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한다 진짜 아니야? 이것도 뭐 너무 잘 보겠어 게임이라고 어, 네, 스트레스 받아 잘하고 스트레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야, 자리 스트레스 받는다 야, 나도 그러는데 맞아요 아, 이거... 아, 요즘... 그렇지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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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다시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둘 셋. 이야아 하나, 둘, 셋 이야아 토끼 내려 당근 내려 토끼 올려 당근 내려 당근 내려 어? 넹 내리는 게 너무 헷갈려요 조심히 좀 말해 주세요 잡히고 있어 아몬드랑 초콜릿을 빼겠습니다 똑똑해 똑똑해 야무죠 류진 이즈 소 큐트 류진 소 큐트 그라시아스 그래서 난 놀러났나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쵸 너무 달라 어떡해 나 이제 혼자가 되었어 내가 바로 너의 약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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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23년 9월 4일 6시 전가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바보 가자 해찬아 하나, 둘, 셋 중간에 왼팔 이거 해야 돼 근데 진짜 편하다 집에 있는 거 같은 편하다 해봐 해봐 하나, 둘, 셋 이렇게 잠깐만 이거 가져가 안 보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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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오, 됐어 뭐 이러고 놀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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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트지 뭐 하시죠? 저거 스타크래프트 걸고 어떻게 뭐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윤석이 형 어? 나 이렇게 쓰는 게 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나? 이게 좋아 저기, 나 진정하지 금방 나와 이거야, 이거야 우와 우와 진짜 빡세다 환한 곰 같아 환한 곰 같아 환한 곰 분명 누구의 F4가 되는 날이었걸 지진이는 이런 모습까지 귀여워해줄게 귀여워? 이빨에요? 이빨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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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션 가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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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